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현재의 기세대로라면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계획대로 자신의 뜻을 관절시킬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의료계 파업 문제도 똑같은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의 경고입니다. 8월 24일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및 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학대 정책과 관련해서 파업을 펼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경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정원 학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로 육성 등에 반대해서 지금 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날 전공의 파업, 8월 14일 날 1차 전국의사 총파업,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천 4년차를 시작을 해서 22일 날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순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또 신문 등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의료계가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부가 신문과 방송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의 향후 조치입니다. 의료계 파업도 부동산 대책 항의도 세금폭탄 항의도 부정성어 항의도 8.25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고의 강경대책 등도 모두 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당신들이 문제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광경책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의료계의 파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평소에 자신의 신념과 맞물려서 앞으로 더욱 더 강경한 대체가 예상됩니다. 8월 24일 날 수석 및 보좌강회의 말미에 그는 공공이란 단어를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가 한 말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학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는 데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학충 바로 이 단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공의료의 학충.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공공이란 단어입니다. 공공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의 신념이 이번 의대 정원 학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그런 문제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는 이번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신념이 그의 의사결정을 이끌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이 양보 없이 자신의 원안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신념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공의료의 학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유로대학 이른바 공공의대 학생선발 과정에서 신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 있습니다.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유로발전 종합대책에는 공공보건유로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4년째 국립공공보건유로대학원을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 이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선발학청에 대한 추정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계층에 특정그룹에 특정계급에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자료로 내놓은 2020년도 8월 24일 날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가 더욱더 그들의 저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후보 학생추천은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생을 뽑는데 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대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끼리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하게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좌파정권의 목표는 이익공동체나 이익카르텔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권력을 치고 우리끼리 자리를 나누고 우리끼리 이익을 나누는 그런 종류가 바로 좌파정권의 목표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공공의료라는 크창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 등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권리가 사회 모든 곳에 개입하면 개입될수록 그 사회는 이른바 정실자본주의 연구자본주의 끼리끼리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 파업의 이면에는 우리끼리 오래오래 잘 해먹자는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공공영역의 학대는 의과대학 선발까지 연구와 정실과 빼기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같은 정실자본주의나 연구자본주의나 끼리끼리 자본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공정과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게 처리되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만 결국 좌파 정권의 장기연장이라는 것은 의대생 선발 과정에서조차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명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사실과 진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사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 gongtv 공tv도 여러분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